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면서 맞벌이 가정은 걱정이 더 큰데요.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가 더 주목받습니다. 동구도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인천 기초단체 중 절반이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형구 기자입니다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건 남동구입니다. 지난해부터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한 아빠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. 장려금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3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든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큰 가뭄의 단비처럼 선물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구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.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동구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주는 게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.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이런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고 육아를 같이 아내와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친화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하는 가정이 늘면서 이 제도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 현재 남동구는 물론 연수구와 계양구, 서구 등 4곳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. 동구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인천 군구의 절반이 시행하게 됩니다. 티브로드 뉴스 이형규입니다.